이리와.. 하기가 월초에 약간 좀 눈치가 보이지 수금 타임인데 하지만 아무튼 지훈 님 베비는 진짜 진짜 축하드린다 1년 넘게 베비를 못 땄다가 1년 만에 베비를 땄 거 아냐 그지? 야 이건 진짜 축하할 일이네 진짜 별풍선 아프리카에서 1등 아냐 1등 진짜 어디 갔어? 내가 한번 봐봐야겠다 공지사항 한번 봐봐야되겠다 야아 야 보라에서 보라에서 지유님이 도 혼자서야 됐네 와 크으 간지난다 야 1년만에 땄네 1년만에 와 야 간지난다 잘 모르지만 왠지난다 그렇게 따고 싶어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베비라는 게 아프리카 BJ를 하면 베비라는 게 진짜 누군가한테 따기 쉽고 누군가한테 진짜 어렵거든 이게 수수료 10% 차이나고 진짜 베비되면은 이게 온전히 많은데 아 난 3개월 만에 땄는데 나도 좀 멋지고 깔끔하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무튼 축하할 일이네 그래서 축하 한번 내가 축하 어떻게 해줘야 되지 가서 그냥 별풍선만 한번 쏘면 되겠지 그리고 아 파트너비죠 아니 나는 그 이게 막 파트너비제이에 막 목숨 걸고 그러진 않는데 물론 따면 좋지 따고는 쉽지 근데 막 아 막 그 막 그런 건 아닌데 따고는 싶은데 아니 나는 아 신청했어 난 매달 신청해 신청은 해 근데 좀 나는 내가 그냥 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뺏으면 되지 않나? 지금 내가 아프리카에서 일단 방송은 잘 하고 있고 줬다가 뺏으면 되지 않나? 이게 참 이렇게 한 이게 달에 한 명도 안 뽑을 바에 그냥 주고 줬다가 좀 뺏으면 되잖아 아 줬다 뺏으면 기분 더 더럽겠다 아 씨 아 맞아 맞아 더 더럽겠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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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칠하기까지 해 이런내 예리 빠지 예리 빠지 연락 좀 하라고? 일단 내가 다리가 나라고 지금 빨리 그걸 내가 일사천리를 이렇게 진짜 탁탁탁탁 하고 싶은데 내가 다리가 다리가 이러잖아 다리가 이런데 내가 어떡하냐 어? 난 내 맘을 몰라 난 더 빨리 가고 싶어 진짜로 난 더 빨리 가고 싶다고 아 근데 가가지고 할 것도 없어 지우님 가가지고 베비 축하합니다 우리 그냥 다 같이 우리가 넘어가서 내가 벨풍선 쏘고 우리가 멀티뷰 멀티뷰 있는 사람들 넘어가가지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가지마 아 뭐 이랬다저랬다 해 아이 우리도 같이 우리도 같이 축하를 한번 싹 해주는 거지 오반가? 만남인데 오박이나 오지랍이지 어 뭐 오지랍이야 내가 알지도 못 난 몰랐어 베비 된지도 몰랐어 자기들이 알려줘놓고 나한테 그러네 아이 아이 아니 자고 방 12시 전이지 빨리 후딱하자 후딱 갔다 오자 지금 12시 전이니까 후딱 갔다 오자 아 지금 방해해도 돼 지금 아 맞다 그리고 강황대전 7월 9일입니다 7월 9일 강황대전 자 추천적 여찾기 꼭 좀 눌러주시고요 그건 다 똑같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우님을 보면 끌리는 것도 다 똑같을 겁니다 아 좀 넘어가 봐 넘어가야 돼 넘어갔다 오면 봐봐 내가 갔을 때 갔을 때 넘어갔다 오면 되니까 넘어갔다가 축하축하 도배 싹 해 그냥 싹하고 그냥 우린 시원하게 빠지자 도배 시원하게 하고 어? 뭐 어떻게 뭐 방해 한번 해야지 도배 시원하게 한번 하고 베이비 축하드린다고 그 다음 빠지자 그래서 갔다와 또 중계방은 다 갔다와도 돼 어차피 중계방이야 아 중계방 사람들 넘어갔다 오면은 본방으로 될 수도 있어 이게 왔다갔다 하면은 본방 될 수도 있어 운 좋게 어 운 좋게 될 수도 있으니까 갔다 오자 어 아 여기서 축하축하를 왜 해 본방에다가 지우님 방 가서 하라니까 이 멍청하 이 미저리야 여기다 축하축하를 왜 하냐고 아 저쪽에다가 가서 하라니까 아 여기다 왜 하냐고 못보는데 진짜 아 형 저기 가서 하라고 저기 가서 지우 검색해서 저기 가서 나는 축하받을게 없어요 나는 아 이거 진짜 오기가 짱 이거 진짜 이런거 존나 패고싶어 진짜 와 저쪽 가서 하라고 저쪽 가서 본방아 갔다오라 렉 쩔어 아 나 방 폭파될거 같은데 지금 저 방 폭파되는거 아니죠 팝이 떨어진거 축하한다고? 이런 씨부를 아 저거 축하좀 해봐 한번 갔다와봐 별 시청자 별로 안 늘었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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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브 레츠고 레츠고 어 아 욱시카 님이 100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여기 나와줘요 저거 저기 바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뭐야 아 축하드립니다 진짜 짤어요 아 저기 한 번만 갔다와봐 한 번만 한 번만 저쪽 갔다와봐 한 번만 어? 아 씨X뭐 뭐 뭐가 손발이 맞아야 뭘 하지 시청자가 안 늘잖아 시청자가 가가지고 어딨어 어딨어 남순님 어딨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 없어졌는데? 아 또 왜 올려 아 축하드립니다 남순 그냥 말하러 왔어요 뭐야 뭐야 아 랩 쪄는데요 여러분? 나도 쩔어 나한테 추가 추가를 하고 있어 아 나 이게 너무 쩔어 수고하세요 아 수.. 태양 칼깡 컴퓨터 멈췄어 컴퓨터 멈췄어 컴퓨터 멈춘 거 같은데 아 돈도 많이 벌면서 좀 바꿔라 어 내가 중요한 부위를 가리고 있었네 미안하다 어 진짜 미안해 어우 사과하기 어 근데 뭐하고 있었냐 어 튕겼나? 아 설마 아 이런 씨벌 진짜 아아앗 진짜 짜증나네 진짜 흐흫 흐흐흫 방폭을 시키면 어떡해요 아 아 축하해주러 가야지 방폭을 시키고 치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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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걔 민폐야 민폐야 아 씨 짜증나 진짜 아 내가 보다 컴퓨터 문제야 컴퓨터 아 씨 어그로 끈건가? 아 씨 이거 어떻게 이렇게 튕겨 내가 알아메? 뭐 뭐 내가 뭔지 알아냈어? 아 형들이 뭔지 알아냈잖아 솔직히 지윤이 배비 나 된 것도 몰랐는데 아 그리고 여기다 축하 좀 하지마 저쪽에다 축하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아 근데 방폭을 시키면 어떡하냐고 방폭을 시키면 아 존나 웃겨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켜질때까지 기다려줘야돼 켜질때까지 아 팝이 떨어진거 축하 알았어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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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이거 컴퓨터 리부팅 재부팅하나? 되게 오래 걸리네 아 Planning 이럴려고 간게 아닌데 이럴려고 간게 아닌데 아 아고 감사합니다 형님 아 jan 한 달짜리 당심차님이 한 달짜리? 리뮤님이 그거 아닙니까? 라뮤님 그 이쁜 미쁘신 BJ님 아 감사합니다 피앙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죄송해요 근데 방폭을 시키려고 했던건 아닌데 아 이 본의 아니게 아 아프리카 벨뽀서 1등인데 지윤님이 컴퓨터 좀 바꾸라고 좀 말해주고 싶다 엔에스 서리 서리 아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86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콜릿 100개 감사합니다 알아서 퀴표 다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늑대님이 중계반에서 100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앙 앙 아 빨리 좀 와라 빨리 뀨바라이님 감사 피앙님 감사합니다 본방 들어오셔서 혹시 원하시는거 있으시면은 말씀해주시면 감사되겠습니다 서리님도 20개 감사합니다 30개 감사합니다 엔에스 서리? 서리? 이설님 부캐 아니겠... 이설님 부캐 아니겠지? 에이 설마 이설님 부캐 아니겠지?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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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몰라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다고 뭐든지 아니라는 이런 가정을 두면 안 된다니까 이거 아니 뜨질 않아 지우 또 가냐고? 아니 가서 축하 가서 나 때문에 방폭됐으니까 나 내 지우님 방송 시청자들 나한테 와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알려주는거지 알려줘야지 축하드리고요 지우님 팬가입 고맙습니다 100점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이거 네 돈 좀 저 컴퓨터 진짜 좋은거에요 컴퓨터 컴퓨터 좀 바꿔주세요 컴퓨터 한 500만원 아 500만원 아니야 한 300만원? 300만원? 아니 아니야 본체 한 200만원짜리거든요 아니 거짓말하고 있네 거짓말하고 있어 이거 남순님 맞죠? 딱 봐도 한 50만원짜리 쓰는 거 같은데 아니 저 200만원짜리에요 20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쓰는 거 같은데 뭐 돈 좀 많이 버시면 좋은 거 좀 사세요 200만원인데 아 진짜 축하드립니다 베스트 bj 뭐야 다 튕겼어 시청자 좀 날아갔는데 시청자 좀 날아갔는데 양상영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여기서 시청자 딱 한 번에 들어오는 방법 내가 알고 있는데 춤을 추면 되잖아 이 멍충아 갑자기 갑자기 춤 추면 되잖아 고맙습니다 다짜고짜 ㅋㅋ 아무튼 제가 이거 두 개 켜놓으면 잘 안 돼서 아무튼 나 퇴각하면 되지 이제 남순이는 저 욕하고 있죠? 닮인 300개 아 닮인 300개 고마워 퇴각해야 되겠다 아니 뭔가 축하가 뭔가 좀 어설픈 거 같아서 아무튼 나 퇴각하면 되지 이제 남순이는 저 욕하고 있죠? 닮인 300개 아 닮인 300개 고마워 퇴각해야 되겠다 배밍 추천 고맙습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남순님 네 남순님 네 배밍 추천 고맙습니다 네네 남순님 저랑 이제 동급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저도 배비 남순님도 배비 남순님 네 남순님 네네 네네 남순님 저랑 이제 동급이시네요 남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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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화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아니아니 장난인데 틀린 말은 아니고요 화나신 거 아니에요? 지은님 춤 한번 보여주세요 아 왜그래요 축하 기념으로 베비 기념으로 베비 기념으로 베비 베비 기념으로 아 나 500개 쌌어 춤 한번 보여주세요 춤? 춤이요? 저 춤 잘 못추는 거 아시죠? 베비 베비 기념으로 아 500개 쌌어 그 네 제가 춤 잘 못추는데 이해 좀 해주세요 우리 당심차님이 3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 하던 거 할게요 아 하울링 하울링 아 더 앉아도 돼 BJ끼리는 이 정도면 됐어 500개 엄청 큰 거야 나 원래 100개 갈라 그랬는데 어 저 할게요 어 얼른 나 밖에 갈라 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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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정말 매력있어요 내가 너무 섹시한가요 내가 눈빛만 줘도 난 너무 좋아지 뭐야 아 왜이래 이거 눈을 뗄 수 없어요 아 렉 아 채팅창점 아 아 아 보여줄게 보여줄게 아 렉봐봐 렉이 엄청 심해 아 렉봐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 컴퓨터가 미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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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멈췄다니까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아우 잠깐 얼릴게 잠깐 얼릴게 얼릴게 뭐야 잠깐 얼려놓게 나 안 움직여 나 안 움직여서 그래 뭐야 이거 왜 여기로 넘어왔어 또 아 여기다 냅둬야되겠다 와 왼마한 이놈의 모습 춤이야 나 라는 가슴에 자꾸 빠져버려 Dom 나 왈추 아주 쉽게 terme Dude 어 우우! 어 뭐야 어!! 아 내가 볼 때는 저쪽 컴퓨터가 렉이 심해가지고 나한테도 이게 옮겨 온 거 같아 이거봐 아 왜이렇게 렉걸리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아 이제 꺼지네 아까 꺼라 그랬는데 이제 꺼지네 춤 한 번 더 춘대 아 시청자 좀 찍어줄라 했더니 렉 오지.. 아 진짜 렉걸리는 건 진짜 진짜 거짓말 렉 진짜 걸렸어요 거짓말 안하고 진짜 다 걸고 아 이거는 진짜 렉이 엄청 걸렸어요 저.. 저기 그 렉이 나한테도 전파가 된 거야 진짜로 아 저.. 그냥 꺼버릴라 했거든 사실 그냥 꺼버릴라 그랬는데 렉이 걸려가지고 렉 꺼지지도 않더라고 서포도 고맙습니다